클립을 잘라서 이게 링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링크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본 다음에 좀 제일 재밌는 것들 추려가지고 좀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걸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탈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분씩 한 때만 뭐지 그런 거를 모아서 한 달에 한 분씩 한 때만 제가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한 장 드리려고 하거든요. 클립을 자른다는 게 이게 내가 재밌는 장면에서 그 클립 자르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이적 방송 20초랑 그 다음에 그 누르기 이전 20초랑 누른 후 10초가 이렇게 도합 30초가 딱 잘려요. 그래서 자기 채널에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왔네. 봉거진가? 오 이뻐. 진짜 예쁘네. 나 목소리도 마음에 들어. 아라네야. 차라리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게임 하나 만들어주면 제가 사겠습니다. 몇 시간 후 방송도 긴장하고 봐야 하는군. 그렇지. 방송도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으면은 상품을 못 받는 거죠. 맞아요. 혼자 왔는데 아니 이거 입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공장이길래? 시외를 쓰러트리고 발전기에 폭주받는다. 혼자 보스전해야 돼. 그러면 아아아아아아악 듣고있어? 시가이쿠조 고마져서 아무튼 고마워 많이 안 지진 폼 폭발한대 시간제한 나오는거 아니겠지? 헌터야? 나 쟨줄 알았는데? 대검 쓰는 애 아냐? 목소리가 딱 좋은데? 아 대검 쓰는 애인줄 알았는데 아 찾으셨군요 어쨌든 이게 저는 올린후에 이게 저거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린후에 만약에 그 안되면은 뭐 스샷이라도 다닐 대검쓰는데? 서로 저희도 아직 모르는거고 그러니까 아 뭐야 자기친구는 복소리도 몰라? 역시 나는 쟤는 고르다 자기 왕자 왕을 지키는 방패라며 나 일농 친구야 4점 그니까 일이야 일 직업적으로 그냥 친구한거지 아니 왕을 지키고 나랑 자기 상사인데 알아야되는거 아니죠? 알고싶지 않을수도 있지 잘라야겠네 저거 오우 야 쎄 엄청 쎄 야 템펜스트드 써 오우 시큰니아 저거 좀 죽어라 이래님이랑 귀빙같은 관계네요 그러네 비즈니스적 관계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네 대충 이해는 같네요 왜 모르는지 흐흐흐흐흐 납득이 됐어 아우 계속 나오네 얼마나 나올거야 이거 오우 아우 쟤 센애다 오우 붙여도 돼 아 얘를 라이브러로 봐야되는데 오우 템펜스트 에앗 에앗 뭔소리야 난 여자가 좋아 아포아포 오우 대검 대검도 딱히 좋아 나 아니네 와 노트 피 오 안돼 헌터가 있습니다 살려줘 헌터 야 안살려주냐 왜 역시 나 미워한게 분명히 저같이 아 여기서는 엘릭스 써도 되는데 아 엘릭스 써야돼 아 짜증나 하이 엘릭스 써 그래서 아이스 무비를 팔았지 않았을까 이것때문에 아 줄 수 있겠네 얘는 아이스에 아픈가보지 어 잡았네 어 어 어 어 어 어 헌터 헌터 경험치 아 지금간의 경험치 차이를 복구해주네 어 그러네 다위도 주네요 오오 속성이 모시중한디 레벨이 깡패지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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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헌트 헌트 잠시만 기다려! 우린 너보다 이쁜 누나를 만났어 지수! 후회다! 하쿠가 붙였어? 다시 부탁드립니다 로쿠토! 형님! 아... 이리스! 오! 다스틴 형님! 돌아왔어 죄송합니다 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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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씨드를 만나야 돼 지금 로쿠토! 이리스! 이리스! 씨드! 어? 카임등대 있는거 아뇨? 아닌가? 어쨌든 이리스! 이리스! 어쨌든 가야겠네요 닭 진화버전이라 싸우냐고 아우! 프라프터 근데 과연 이게 클립이 저가 된... 뭐지? 공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공유가 되면은 좋은데 오!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나왔네요 오! 정보 근데 나 어딨어 토버를 해드리고 다음 퀘스트가 레벨이 몇이지? 29? 살만하네! 바로 해도 되겠다 1렙철밖에 안가네 클립이 공유가 안되고 개인 소장이라면 그거대로 문제일 것 같은데 개인 소장이면 좀 웃길 것 같은데 뭐하러 만들었나 싶긴 해? 그러면? 왜 읽은거야? 나 기억에 듣네 아 여기로 돌아온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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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돌아오면 시드가 지금 다시 저고 됐으니까 왜 두 분을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정말 그럴거면 유튜브를 봐줘 맞아요 유튜브에 많이 소장할 수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해서 마음껏 퍼뜨려도 돼요 영상만 수백개야 수백개라니 수천개야 그래래 수천개래 2300개쯤 되거든 지금 내 씨드만 돼 에이 씨드만 되는구만 왠지 가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그러니까 달의 말이나 아니면은 다음달 초쯤에 한 분한테는 저거 드리고 문장 드리고 나머지 또 재밌다고 생각되는거 몇분 추첨해서 탈거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 홍보해주면서 괜히 뭐지? 다른 막 카페나 이런데다 막 글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어차피 게시판 글 올리면 투게더에서 또 게시판 글 올리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거 보고 또 재밌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 봤을 때 우리도 좀 재밌으면은 그 부분만 좀 잘라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재밌는 부분을 잘 못 찾아 사실 우리는 볼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뭐가 재밌는지 이미 몇개 올리셨다고? 아 진짜? 어 여기 있네 할아버지는? 시드 시드 안보여 아 시드 없어 아 뭐야 시드 할아버지는 어딨어 스티미머님들은 아재라서 그래 니 얼굴 잘 봐 그래서 너 좀 이쁘다 아 아 배한테가 배로 와야 되는구나 그냥 퀘스트 진행하면 나오나? 네갈리아로 다시 이동하죠 그럼 갑시다 퀘스트 목적지 선택 아 힘들다 한번 올려 올려 올리신 거 한번 볼까 왜냐면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없는데? 뭐야 게시판에 글은 안 쓰셨나 보네 저것만 따시고 그거만 따셨나 보고요 응 로딩 때가 정말 힘들다 이거 로딩이 너무 녹티스 시드 어디 있어? 시드니 검석증 구해야 녹티스 시드 어디 있냐고 구해준다고 고마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지금 아 카 커뮤니티에 공부한가? 응응응응응응 tool 아 커뮤니티에 공부하신 거 몇개 올렸다고 이미? 어 그건 괜찮은데 이제 막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막 그럴 것 같은데 쟤는 우리 편인가? 타임 등대 등대 있으려나? 시드 아저씨? 저는 매일매일 투데이 10을 자랑하는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홍보를. 투데이 10이나 자랑하다니 굉장한데? 어쨌든 10명은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기가 로그인 안 하고 이렇게 새로고침 10번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옆에 또 퀘스트가 하나 있네. 아 왜 이래? 갑자기. 어 그래 이거 가까우니까. 이거 나 괜찮다. 찍는다. 찍는 아플 게 없어. 가까우니까. 방금 진짜 깨져 이거 좀. 바로 코앞이네. 야 둔데 멋있다. 브롬부터 셀카고 오자.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사진을 못 찍지? 능력이야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못 찍는 것도 능력이에요. 오. 이건 나쁘지 않나요? 조작은 안 할 거지. 글라디올로 쓰면 엄청 높아. 안으로 들어가자. 어? 시드하자 시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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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조. 엔진블레이드. 이게 대조. 사보텐의 침이 비교해? 도보건. 이미 했구나. 다행히도 이제는 저거 안 해도 되네? 안 빼도 되네? 바로바로 딱딱 되네. 어. 다 된 거구나. 됐네. 이제 다 됐네요. 한번 볼까? 장비. 얼마나 뭐가 오르는지. 어택 데미지는 되게 약하네. 프랑프터 것도 오토보건. 어? 이게 더 좋은데. 그러네. 공격력이랑 방어 같아 올라간다. 이거 껴야겠네. 롯디스. 어? 업그레이드 안 됐는데? 지금 이 점에 복역할 수 없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이템이 없는 거야? 나한테? 아니면 빼야 되나? 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제조가 안 돼. 아이템이 없으라고 봐? 그런가 보네? 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게 딱 뜨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 언제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사법 태도 침? 너무 어렵잖아? 그런 거. 뭐 어떻게 해야돼? 가 가 가 당분간 루시스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 가 가 괜찮겠지 뭐 맞아 레벨이 짱이야 아이템이 중요합니까? 다 레벨 빠리지 어? 개통 나왔다 개통 템빨인 금방 갈게 오픈월드인데 이동 제한이라니 템빨은 레벨을 빨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약간 왜 템빨이라는지 알 것 같긴 해 레벨이 올라도 뭐 할 게 없어 맞아요 딱히 마법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마법도 결국은 찍는 거라서 악세 지금 하나는 조건 없이 HP 9999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 아 진짜? 그건 엄청 좋다 먹기 힘들겠죠? 그치? 힘들겠지 이거는? 어 장군 오랜만에 본다 그래 장군 오랜만에 만났네 반지 니가 갖고다 반지 니가 갖고다 반지 니가 갖고다 오 반지 니가 갖고다 오 어 오 오 守りようがなかったってな。ね、わかってやってくれ。 別に。わかってるし。 ただな。仲間は大事にしてやれよ。 してるし。 いくら結果が変わんねえとしてもだ。 抱えたものを話してくれねってな。 つらいもんだ。 子供が護衛じゃねってな。 そういう意味なんだ。 たよれよってな。 子供が護衛じゃ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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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っもらいたい。 お腹ねよお腹。 배랑 대화해야 돼 목소리가 근육쟁이랑 똑같은 것 같다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근육인에는 약간 어눌함이 살짝 있다고 해야 되나 오 오 괜찮으세요 트로피 룩이 뛰겠습니다 추락 이거 책 토팔 끝나는 건가 구 벌써 바로 책 토구 느낌은 그래 그럼 맞네 챕터 엔드네 진짜 결혼식 가기 참 힘드네요 이미 결혼식은 파토 났어 맞아 얘는 진짜 사진은 진짜 못 찍는다 정말 이거 뭐해 이거 언제 다시 사진 찍었어 이거 뭐니? 아 굳이 이 게임은 아무리 봐도 여캐를 너무 신경을 안 썼어 남캐에 비해서 야 할아버지랑 얘 뭐 봐봐 할아버지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잖아 걔 동생보다 안 그래? 동생 진짜 대충 만든 것 같아 남캐에 모든 걸 집중했어 이래서 남자들끼리만 결혼식 보내면 안 되는 거라고? 챕터가 휘핑 지나가네 각자의 사명 각자의 사명 대륙이 생각보다 엄청 작네 그러네 그렇지? 메테오 떨어진 그 부분이 이만할 정도면은 대륙이면 동네급인데? 루나프레아 아라네아가 이쁘니까 괜찮습니다 아라네아는 이뻐요 아라네아가 그나마 잘 뽑힌 여캐인 것 같아 밥 한 15회에서 왜왜왜 시드 시드 할아버지 손녀들 이뻐 시드니 시드니 시드니도 이뻐 유나프레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 취향상으로는 역시 아라네아? 아라네아지 진짜 아저씨는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으흐흐흐흐흫 그 로봇 타고 한방에 죽는애도 맞아 근데 저 여자애보다 힘은 없었어 흫 여자들 저런을 테스트 맞죠 저들인데 흫 이런 심파이다 이건들 은근 비중 특징 되게 혜택한다고 네 이거 크기 음 그이 로너프레아에게는 알았다 네 우리 동생이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야겠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야겠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야겠구나 뭐지? 설마 내가 신호에 대해 알아 유나프레아가 죽거나 그런건가? 그래서 그거 전에 막으려고 아아 그래서 제가 제국에 간거다? 그런거 같은데? 지금도 보면 빨리 끝내고 싶지 않냐고 그런건가? 동료도 남탕 적도 남탕 얘네는 막 날라다녀 동료번쩍 서요 쟤들은 비공적이 있어서 맞아 날아다니는게 있잖아 쟤넨 부자잖아 우리처럼 그지가 아니라고 아마 포션값 덜덜 떨진 않을거? 우리처럼? 어? 어? 렐로나 딱 들어갔다 아아 동거니코리키 동료번쩍 서요 동료번쩍 서요 동료번쩍 서요 나를 잡은 유미용 그러면 알아서 가는거네 뭔 순간 잡템 팔면 수고 되더라구요 동료번쩍 서요 동료번쩍 서요 뭐가 잡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가 쓰는건 뭔가 자깐 버리는건지 여러분 좀 이렇게 포시를 좀 해 드릴게요 개조영은 개조영은 표시를 해두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경우는 파는형이라 표시를 해두라 다 섞어 나와주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 모양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아이폰을 살짝 풀 수 있는 먹었는데 이게 어떤 손인지 알지 그냥 몬스터링에 무벌을 다 파워줘 아 진짜요? 근데 사보 텐더에 치면 필요하잖아 사보 텐더에 치면 개졸라니까 뭔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전혀 증명하지만 그녀는 지금 陛下의 권만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는? 그는 무엇인가요? 왕님의 아버지와 똑같이? 알지 하지만 왕님의力과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나뉘 사용하는 모습은 없을 것 같아 이동거리가 길긴 한데 계속 수다를 떴다 이거 레이브스 배신 이유는 이 게임에서 어차피 안 나온다고? 아 진짜? 대충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 고생 고생 지키려고 인생의 목숨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 같아 둘이 이야기하는 것만 아 킹스 클레이브에서는 디엘씨에서 나올 듯 모든 것은 디엘씨에 있다 이건 뭐 원피스도 아니고 모든 것은 그곳에 남겨두었다 디엘씨 이러면서? 모든 것은 디엘씨에 있네 다시 올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건 뭐죠? 그럼? 그냥 밴드 4명밖에 없는 건가 그런 가운데 네 그녀의 우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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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우웅을 그녀의 lad incredible 엣육하며 그럼 maj voltage Lieutenant 찢어 나는 La 여행 말미에 싸우면서 해줬어 아 2대에는 레갈리아가 실려져 있다고요? 그치 어떤 놈이야? 무슨 역사인데? 나 말 안해 이게 참 게임에서는 안 나오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뭔가 말하면 스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을 못하겠다 내 마이너는 어떻게 하는거야? ח업자님의 결과물 엄마가 죽인 건 잘 모르겠다고 손으로 알고있었던 사람이라니 지금 이 상황은zil태와의 인상입니다 내일이 밝은 불고 온전히 노력을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르나도 안 하고 있길 바랍니다 대게 모네 진짜 건너 뛰어버리고 싶긴 한데 말이 계속 나와 그니까 사실 슬퍼는 아니죠 슬퍼는 조금 질러놓고 이래 좀 이렇게 팬들을 맡기는 걸로 아 나 그냥 대충할거에요 파파니아는 뚝뚝 끊는게 제일 낫더라 이게 설명하는 고도적인 내용이 뚝뚝뚝 끊는게 제일 나아요 괜히 건들면은 더 알아 먹지 못하게 돼요 이런게 구파파니아 뭐 전투가 막 그러니까 전투만 따다다다 자르면 되는데 네 어 네 넌 넌 넌 넌 넌 넌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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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등 같은거 없나보네 한번 발급받아도 끝이야 이 도시에 모든 것을 쏟아먹고 지쳐쓰어졌게요 떨어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어 도시가 장난 아니야 물의 도시